안녕하세요. 클라우드 재팬의 미나상.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6월 달에 구독과 팬미팅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. 드디어 프루에이라는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. 새 앨범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늘 사랑하고요.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요. 오늘은 지금 제가 팝잼 콘서트에 와 있었는데요. 오늘 많이 우리 팬 여러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요.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여러분 6월 달에 구독과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. 미나상 아이스테리오.